세신 거리 서버에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야식 싸우셔야죠 네 힘 남았으면 야식 좀 싸우셔야죠 지금도 안 가고 온 거 아니죠? 남서방님 있어요 요구를 좀 잡아주세요 남서방님은 남서방님은 요구만 나간다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대 어디 들어가야 앉아있을 시간이지 그런 시간이 아니어서 솔직히 술생활 아시겠어요? 사실 요 시간대 딱 몇 잔 먹고 가면 좋죠 여기 뭐 있네 어떤 게 제일 빨라요? 모듬 법사이요 모듬 법사? 모듬 법사? 그러잖아 저희 백년손님 통해서 장모님 보시고 이러니까 좋으세요? 아 그럼요 네 근데 되게 불편해 하시던데 아니 처음이니까 그렇지 역시 가족은 자꾸 보고 같이 지내고 그러네요 그러고 장모님이 이제 좀 우뚝뚝해 보여서 그러고 허리가 아파서 그렇지 자식에 대한 생각이 참 많고 종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잘 좀 해드리고 이것도 진짜 어떻게 좀 낫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쉬어야 낫는 병이니까 저희 다 됐나요? 네 이거 좀 싸갈게요 이렇게 싸가시려고요? 그래도 되나?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술 사가도 되는 건가? 아니 사가는 게 아니라 남는 거 싸가는 건가 워낙 강한 이미지이시니까 아 운동 잘 좀 이기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함소방님도 그럼 둘이 발 씹어 한번 해봐요 발 씹어 발 씹어 어떻게 해요? 좀 웃으세요 이게 네 시청자 여러분 네 한 번 보고 있잖아 자 준비 준비 시 웃으시라고요 자 준비 시작 시작 아니 이게 왜냐면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너무 급하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힘 빼시고 준비 시 시 시 아 진짜 성공 자 시 시작 시작 됐어요? 됐어요? 내가 들었지 않았어 야 무슨 줄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자 자 조소방하고 뭐야 또 우리 드리야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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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준비 시작 스톱 모션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스톱 자 자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해서 손소방이 네, 이걸로. 자, 그러면 우리 최강의 뽑아야죠. 안 되면 안 되겠는데요, 이거? 해야 되는 거죠? 네. 자, 준비. 자, 힘 빼시고 준비 시작! 3, 2, 3! 흐흐흐흐흐흐하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, 두 번. 다리 두 번, 두 번, 두 번. 왜 그래요? 왜 두드려. 자, 진짜. 아 진짜. response! 아, 웃어주세요! 아, 잘 수강하겠다. 진짜 거확의 사업소. 이거 그리고, 남수박님이 내셨어요. 어. 왜? 진짜요? 주머니 뿔룩 하시더니 제가.. 지가.. 잠깐만 맞지? 맞지? 자체문데 근데 이거 나갈 수 있으니까 뭐야? 와 이거 뭐예요? 근데.. 족발 이거는 뭐예요? 와 3세! 아 잠깐만 잔까지 가져오셨네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제목이 뭐예요? 이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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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세수예요 야 지들다 아 우리 그 두 분 가신 동안에 발 씨름했어요 누가 이겼어요? 누가 1등일 것 같아요 삼성박님? 누가 꼴등일 것 같아요 너? 라이벌 라이벌 지금 조심스럽게 꼴등이 챙기고 있잖아요 진짜? 아니 정말 왜? 젠장 깔고 있잖아 진짜 기운 없어 두 분 한 번 해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두 분 한 번 해라 너무 무서워 두 분 한 번 해라 왜요? 장모님 그런 거예요 형 씨름이라도 기회 주는 거예요 빨리 지효하네 지효 자 힘 빼고 하나 둘 셋 또 한 번 해라 또 이렇게 앞부른 거예요 저 사람은 신현준이라도 잃을랑 1 2 1 아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힘을 써야 돼? 아 이제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얘기해요?